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은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새 북핵위기, 안보 위기, 국민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이 문제를 싹 해결할 후보 누구입니까? 실향민의 아들로 이산가정의 아픔을 겪으며 자랐고, 특정사로 공무원물을 마쳤고, 대회사 공식 공무원물에 예비고들자를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까지 이전할 정도로 촌찬한 안보 의식을 가진 후보, 문재인 후보의 말로, 북핵위기, 안보 위기 해결할 배턴당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요즘 문재인 대세야, 다 돼, 나 하나 좀 투표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정의로운 대학에도 만들 수 없습니다. 정권 교체 안됩니다. 여러분, 투표해야만 됩니다.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나라, 나라를 나라하게 만들, 문재인 후보, 기여일보,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